음악 지금부터 국민안전과 원자력안전교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국민안전과 원자력안전교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신뢰 재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에너지 분야, 사실은 에너지 분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화두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입니다. 방사능 관련된 특징이 비가시적이고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괴담이 개입할 수 있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모이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만큼 많은 기대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라고 해서 해마다 보고서를 내요. 그리고 전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위험,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건 무엇일까? 지금 탄소중립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발제와 관련된 기후변화나 탄소중립 측면에서 국가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토론을 해주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과 안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방식에 일어난 시민참여, 참여자법으로는 생활통들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력 발전을 비롯해서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서 오해와 불안 해소를 위해 사업자의 원자력 시설이나 다른 증후 에너지 시설들, 운영자료와 규제기관의 검사, 심사 경위, 결과들이 이동적으로 공개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반대로 또 기줌치지아의 방사선도 위험합니까? 이라고 저희가 여쭤봤을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기줌치지아의 방사선도 과반 이상이 되게 위험하다,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자력이나 방사선은 실제는 위험입니다. 위험한 건 맞습니다. 문제는 이걸 얼마나 잘 평가하고 관리하느냐, 양이 얼마냐 이런 이슈 아니겠습니까? 있다는 것 자체로 원자력 산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이득, 득실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세미나 주제인 개최복적인 국민 안전과 안전 규제에 대해서 고감별을 인정하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쌓을까 생각합니다. 원자력을 지능을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 동시에 안전도 보장을 해야 됩니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주관이 누구냐, 이것도 쟁점이 될 수 있고 안전관리와 재난관리를 구분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시점에 총괄과 조정, 이건 누가 할 거냐. 이렇게 신기술이 들어오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쳐나서 경쟁이 되고 있을 때 규제가 이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규제를 현대화하고 글로벌화해서 우리가 또 이 안전한 신기술을 시장에 확대하는 그런 원자력은 국력, 차세대 동력으로도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